정탱재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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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배우 뭐야? 오빠 자? 왜그래 고칠 수 있는 거죠? 이 마음가짓만 유지하면 걱정할게 없어 오빠 오빠 이제 어떡해 수진아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누가 들어왔어 그건 대사야 넌 이제 신경쓰지마 야 이러니까 진짜 꼼짝도 못하겠다 죽일거에요? 쭉 지켜갈거고? 안자고? 너 왜그래 진짜 너 왜그래 진짜 대신으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너는 저를 미친받아 잘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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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